잘 잤떠요. 말한다. 둘이 대화하는 것 같다. 아침부터 대화한다니까요, 진짜. 주율이는 피아노가 재밌네. 태강이는 이게 더 낫지. 어머, 나 통역해 주는 거야? 저 분이는 다 들려요. 누나잖아요, 언니고. 약간 밀어? 이게 남들이 보는 거랑 둘만의 대화하는 거 달라. 아이고. 아이고. 지금 기싸움하는 기싸움? 주율이가 뒤로 밀렸으니까. 태강이는 밀고 나가고 싶은데 주율이는 깔려서. 아빠, 태강이 곧 걸을 것 같은데? 근데 다리 힘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나가네요, 앞으로. 자기가 막 걸으려고 쓰잖아. 태강이 이제 걸어. 아이고. 8개월. 야, 될까? 간다, 간다. 첫 도전 성공. 어머나. 놀랬어, 놀랬어. 아, 기뻐. 이게 성추감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예쁘죠? 이게 처음이 어렵지 하고 나면 쉬워요. 아, 왜 걸어 먹었는데. 8개월 치고 이야. 태강이, 하이, 우. 하이, 우. 이러면 아빠는 내가 천재를 낳았나 이런 생각이죠? 하이, 하이. 하이, 대단하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역시 국가대표. 운동선 입장에 가서 하체가 벌써 안정됐어. 끝까지 왔어. 자기도 걷고 있으니까 신기하고 기분 좋은 거죠. 나이스. 태강이 운동 잘하고 있어요. 태강이, 한 바퀴 더 돌까요? 야, 그런데 8개월 치고는 진짜 빠른 거야, 준아. 태강이도 근데 뭐 여유롭게 갈 것 같은데요? 빠른 거라고. 태강이는 이제 좀 있으면 뛰겠네, 뛰겠어. 아빠. 파이킹, 파이킹. 잘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깝게 나왔어요. 네, 아주 좋아요. 여유가 생겼다. 아주 좋아요. 나이스. 네, 잘했어. 준아, 애들 바나나 좀 먹여볼까? 바나나? 엄마한테 허락을 맡은 거야? 줄도 한 8개월 때 처음 먹었어. 변비에 좋다니까, 이게. 바나나가. 그래? 아빠가 책임져. 뭐, 생일 첫 바나나구나. 주일로 국물록될 수도 있어. 잘 먹는다, 근데. 어머나. 달지. 달어. 이 바나나 맛이라. 있죠? 주지 마, 주지. 태강이가 이웃이하고 밥만 먹어서 변비가 있어. 그래서 이런 바나나 같은 거를 좀 먹어줘, 이거. 그리고 껍질 안 먹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안 해. 벌써 어떻게 적으라고 그랬지? 하나, 하나, 하나. 어머. 아빠, 태강이 봐. 아빠, 태강이 봐. 첫 바나나인데? 이게 뭐야? 태강. 맛있어? 맛있지. 얼마나 달아요. 아이고, 웃는 거 봐요. 귀여워라.